지난 8월달 북한과 중국 관련 연구자분들과 함께 북중 국경지역을 답사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압록강으로부터 두만강, 훈춘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훈춘은 북중러 3국이 국경선을 맞닿아 놓고 있는 지역인데요. 정확하게는 1334km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강 자체를 국경선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압록강과 두만강 그 자체가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강 자체가. 그래서 백두산 천지도 제가 이번에 올라갔다 왔는데 다행히 기상이 맑아서 제가 천지를 제대로 볼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가 됐는데 백두산을 기점으로 압록강이 물줄기가 서해쪽으로 흘러요. 그리고 또 백두산을 중심으로 두만강이 동해쪽으로 물줄기가 흐르면서 백두산 천지를 기점으로 그래서 우리 압록강과 두만강 그래서 전체 1334km인데 저도 이제 북중 국경지역 답사를 하면서 좀 느낀 게 저도 원래 청와대 안보실에서 북한 대북정보원문도 담당하고 했었지만 북한에 대한 어떤 사회체제나 실상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련 문서나 보고서들로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일부 사진자료들 일부 영상자료들을 우리가 또 입수를 해서 그것을 분석을 하는데 국정원이나 외교부 통일부 이런 관련 정부부처에서 또 그런 자료들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랑 같이 자료 분석을 하는데 저도 좀 사실은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어떤 좀 모습을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면 북한에 있는 모든 산은 다 민둥산이고 그리고 북한은 이제 전력난이 극심하여 밤마다 촛불 켜놓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로도 그렇고 저도 실제로 이제 북한의 열악한 그런 이제 북한 주민들의 삶이 그러할 것이다라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글쎄요. 1334km에 이르는 압록강으로부터 두만강에 이르는 지역까지 북한의 신이지와 해산, 다양한 큰 도시뿐만 아니라 작은 소규모 농촌마을의 형태까지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북한의 가옥의 형태가 물론 그냥 단순한 슬라브 형태나 판자집 형태도 많았지만 우리나라로 따지면 빌라나 아파트 형태 또는 단독주택이 우리나라 전원주택처럼 그리고 페인트 칠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북한이 페인트 생산을 얼만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대체 페인트 생산을 얼만큼 하고 또 페인트를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북중 국경 지역의 일부 지역만 보이는 곳에만 그렇게 했을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좀 의아했던 게 지금 우리 관련 보도 기사를 보면 또 뉴스를 보면 북한이 최근에 수해 복구를 위해서 지금 한창 노동력과 그다음에 건설 장비들을 투입했다고 했는데 뭐 우리 관련된 뉴스를 보면 그냥 맨손으로 네. 북한의 돌격대가 인력들이 그냥 맨손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 삽질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물론 그런 장면들도 봤지만 중장비와 또 포크라인들이 대거 동원이 돼서 수해 복구 작업을 하는 모습들을 실제로 눈으로 봤거든요. 중장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또 보여지는 곳만 또 보이는 곳만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압록강으로부터 두만강에 이르는 그 길고 긴 국경선 일대의 수해 복구 지역을 보면 그런 포크라인 등 중장비들이 동원돼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두 눈으로 봤고 사진으로 기록을 다 남겼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느낀 게 이제 뭐 대도시 지역은 신의주나 해상 같은 지역은 이제 밤에도 이제 전기불이 들어오고요. 네. 밝은 그런 도시의 전경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일단 그런 뭐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만으로는 지금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다 뭐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의 그런 북한의 어떤 사회 현상이나 사회 체제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1990년대 중반 김일성 사후에 이제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을 겪었던 북한의 어려웠던 시절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북한의 뭐 수많은 아사자들이 발생하고 또 뭐 전력난 식량위기 또 경제난 등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 같은 북한 연구자분들이나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국민들도 북한의 그 고난의 행군 시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앵커링 효과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북한의 이제 북중 국경 지역에 좀 국한됐긴 했지만 북한의 어떤 좀 실상을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북한의 지금 3대 세습 체제 하에 북한의 저런 독재 체제는 지금 현 북한 정권은 붕괴되고 하루빨리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북한이 그냥 스스로 붕괴되기만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바라는 것 같고는 이건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북한 사회나 북한의 지금 실상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냉철하고도 세심한 또 세밀한 분석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어떤 좀 왜곡된 시각에서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좀 그런 좀 어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교수님 약간 확대 해석 같기도 한데 보통 이제 막 탈북민들이나 북한 전문가 분들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북한의 군사적 능력은 이미 와해가 돼가지고 이제 김정은 권력으로 끝장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자 우리나라 국방부는요. 2년에 한 번씩 국방백서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국방백서에는 적 위협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적 위협으로서 이제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북한의 이제 실질적이고도 북한의 그런 위협적인 군사적 그런 수준들을 평가했는데 기본적인 북한의 군사력 평가에 있어서 첫 번째 북한군 상비병력 128만 그런데 이 128만이라고 하는 수치가 언제부터 128만인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미스테일이긴 한데 자 북한의 인구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 지금 우리가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죠. 그다음에 5200만 그러니까 이제 3051클럽에 우리가 전 세계 열 번째 이름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면에 북한은 인구 2500만이라고 해요. 그런데 2500만이 안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정보기관이나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북한의 인구를 한 2200만 내지는 한 2000만 내외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에 탈북민들 보면 이제 북한의 고위직 탈북자들 또 탈북이 또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는데 그분들의 증언에 입각해서 보자면 북한의 인구가 2000만이 채 안 될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북한 인구 한 1800만 내외일 것이다. 그리고 또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또 출산 장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북한 인민들에게 애를 많이 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인구 우리와 더불어 인구 감소에 따른 그런 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북한의 공식적인 북한의 전체 인구가 공식 집계된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야 될지 알 수도 없고 북한군 128만이라고 하는 상비병력은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수치고 검증할 수도 없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일부 탈북자분들 중에는 북한군에서 탈북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군부대나 본인의 어떤 그런 한정된 개인의 어떤 경험에 유추해서 본인이 근무했던 부대 또는 인접부대의 상황들은 본인이 잘 알겠지만 그걸 북한군 전체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북한군의 예를 들어서 상비병력도 128만 안 될 것이다. 그다음에 북한군의 장비나 이런 재래식 장비들이 다 노후화되어 있고 제대로 작당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군의 전투력이나 북한군의 군 상황을 또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럼 북한군의 현재 어떤 군사력이나 그런 전투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걸 온전히 평가하고자 하면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제 추측만 할 뿐인데 북한군 128만 병력 중에 군사분계선 MDL 인근에 북한군 한 70만 정도가 배치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 전체 상비병력 중에 절반 이상이 한반도의 허리인 우리 38도선에 다 부근에 배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북한군 상비병력에 대한 실전적인 위협 그리고 북한이 또 군사분계선 인근에 대형 방사포를 비롯해서 신형 방사포 그다음에 다양한 또 그런 투발수단이라든가 어떤 군사적 위협수단들을 배치하고 또 동해상에서는 또 미상의 발사체를 지속적으로 발사해가면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위협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북한에 대한 군사력 수준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 북한에 대한 북한군의 몸을 담았었다는 분들조차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서 그걸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조금 제한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해외의 많은 군사학자들이나 우리 국내 군사학자들조차도 북한의 군사력 실체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를 너무 과대해석하거나 또는 과소평가하는 것도 근무인데 어쨌든 북한의 군사력 수준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고 신중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gfp 그러니까 전 세계 군사력 순위를 발표하는 미국의 군사전문 매체인데요.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서 올해 우리나라 군사력 순위를 지난해 6위에서 5위의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었고 북한이 지금 해마다 군사력 순위에서 랭킹이 점차 떨어지면서 지금 한 36위인가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또 국제기구에서의 군사력 순위도 우리가 맹신할 수 없는 게 이 gfp의 군사력 순위에는 핵무기나 화학무기와 같은 이런 대량 살상무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제외하고 그 나라의 군사력 순위를 평가한다는 것도 사실은 이걸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또 이걸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또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참고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전쟁 개시 가능성 0%고 북한 군대는 상대도 안 되고 이렇게 너무 또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겠네요. 방심하지 말아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안보를 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 안보를 논할 때에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다 열어놓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그리고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그건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아까 저희가 통일을 바라기만 해서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대한민국이 1950년 6월 20일 한국전쟁 발발 이후 1953년 7월 27일 휴전을 맺게 됐죠. 만 3년하고도 1개월 동안 우리는 있어서도 안 되고 두 번 다시 앞으로 또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 상황, 전쟁 위기는 없어야겠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의 통일을 위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론이 있어요. 하나는 대화에 의한 평화통일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무력에 의한, 무력수단에 의한, 전쟁에 의한 통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요. 과거 정부로부터 지금 현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우리는 북한에 대한, 뭐 우리는 북한은 과거 한국전쟁을 가리켜 지금도 북침전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터무니없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먼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이라든가 또는 어떤 무력이나 이런 전쟁에 의한 통일을 우리는 그걸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대화에 의한 그러한 평화적 어떤 통일 방법을 지향하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들은 그러한 일관된 통일 정책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바라보여지는데 그런데 또 안보를 논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또 순진한 동화 속 얘기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을 위해서 지향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은 당연히 전쟁은 지향하고 우리는 평화적 수단과 평화적 방법에 대한 통일을 우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굉장히 더디고 또 많은 공을 들이고 또 많은 주변국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뭐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사실 북한과의 다양한 그런 평화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추진했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 또 반성이 되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 우리가 조금 더 좀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기도 하는데 뭐 이런 말씀드리면 또 우리 구독자 분들이 또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북한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이 어떤 노력이 들어가든 사실은 주변국 그러니까는 주변에 미국이나 일본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이런 주변 국가들 이 나라들은 또 다 강대구나 강대국 아닙니까? 이 주변 국가들의 도움 없이는 협조 없이는 북한 문제를 접근하고 북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뭔가를 제대로 하려고 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제 결국 당장만 보더라도 이제 미국의 동의를 받고 미국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스스로 독자적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뭘 좀 해보려고 하더라도 사실은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주변국들로부터의 어떤 또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고민이 많을 텐데 저는 한 가지 조금 대안을 제시하자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북한에 대한 대북 경제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경제 원조를 하고 경제 지원을 해주면 쌀 같은 걸 갖다 주고 우리가 경제 지원해주고 북한에 돈을 차관을 빌려주고 한 걸 우린 돌려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게 북한의 어려운 인민들에게 제공되는 게 아니라 북한 정치 일부 세력들과 그리고 군부 세력들에게 다 돌아가서 그게 결국은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는 데 쓰인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정황이 드러났고 또 그걸 인정 안 하고 부인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북한의 지금 그런 독재 체제와 그다음에 북한 군부 세력을 위해서 경제 지원을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북한은요. 원래 공산주의는요. 가장 큰 특징이 배급 제도에요. 그런데 1990년대 중반 김일성 사후 이후에 공식적으로 배급이 중단이 됐습니다. 고난의 행군 그때 그 고난의 행군 시절을 거치면서 그 이후에 북한의 모든 공식적인 배급 체제가 다 이제 중단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이 뭐 김정은 체제 들어서면서 북한은 오래전부터 선군 정치 체제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군을 양성하고 그다음에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모든 정치 사회 경제 체제의 핵심이었는데 여기에 하나 더해진 게 자력갱생이라고 해서 이제는 선군 정치 체제와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어떤 경제발전을 위한 어떤 병진노선으로 이제 갈아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또 인민들이나 군부 세력들에게 좀 궁색한 입장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자력갱생해서 경제발전을 이룩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어떤 뚜렷한 북한의 어떤 경제 상황을 좀 드라마틱하게 좀 개선할 수 있었던 그런 성과는 마땅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장마당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장마당이라는 게 이제 시장이에요. 시장. 그런데 북한에 이제 자생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이제 크고 작은 북한 전역에 이제 장마당이 생기게 됐는데 이 장마당 체제가 북한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또 근간이 되고 있어요. 이건 뭐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 자 북한의 인민들에게 자본주의의 맛을 보여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과거 1990년대 1990년 1월 페레스트로이커와 글러스노스트라고 하는 구소년이 개혁개방경제정책을 펼치게 됐는데 그러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 구소년에 이미 여러 그런 어떤 자본주의의 물결과 그런 시장 경제 체제가 많이 이제 침투를 하면서 이제 구소년이 붕괴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마 김정은이나 북한 군부 세력에게는 아마 상상만으로도 끔찍할 겁니다. 북한 인민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른바 자본주의의 맛에 들어서 북한 체제 스스로가 붕괴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 주민들이 우리 K-드라마 한류 열풍이 북한까지도 전달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 또 우리나라 가요 같은 걸 많이 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먹거리들이라든가 또는 기타 옷가지리우 그다음에 또 기타 그런 것들이 이제 공식적인 그런 교육은 아닐지언정 이제 북한에 그렇게 이제 밀수 형태로 이제 중국을 경유해서 북한에도 우리 한국산 물품들이 또 북한에도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북한과의 경제교류 또는 경제협력과 경제지원들을 더 활발히 해야 된다 오히려 콘텐츠 이런 쪽도 그렇죠. 그게 결국은 북한 체제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는 가장 주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가 요즘에 보면 중학생도 30여 명인가요? 공개 처형했다고 그러고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아는 거죠. 북한의 인민들의 어떤 민심 위반 현상이라든가 북한 체제에 대한 어떤 반감이라든가 약간 동요하는 움직임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폭력적이고도 강압적인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북한은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 북한이 이런 데에 굉장히 민감해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인 것이죠. 교수님 그리고 국방부가요 이런 말을 했었더라고요.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하면 정권의 종말을 맞을 것인데 그 이유가 한미동맹의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거다. 그래서 여기서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드러나는 건지 좀 아시나요? 네. 지난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2022년 5월 당선이 되셔서 취임을 하시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대선 캠프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얘기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외교 안보 노선인데 우리가 흔히 외교 노선은 실용 외교냐 자강 외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이재명 캠프에서는 실용 외교를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서는 자강 외교를 외쳤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이었던 게 윤석열 캠프에서는 선제타격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었어요. 그래서 이 선제타격이란 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핵무기뿐만 아니라 정작 핵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핵무기를 투발하는 고도의 투발 수단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ICBM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미사일들인데요. 북한이 소형화 경량화에서 이 핵탄두를 실어서 이 미사일을 쏜다면 사실은 지금 북한 평양과 우리 서울이 거리가 가깝고 한반도에서의 종심이 짧고 지리적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 한 발만으로도 이제 결국은 핵미사일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우리 수도권에만 떨어진다고 하면 단 하루 만에도 수백만 명의 또 그런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서는 북한의 어떤 핵무기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북한이 핵발사 징후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선제타격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국제법에 유엔이 제정한 국제법 중에 이제 전쟁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국제법상에서는 일종의 자의권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대하고도 아주 위중한 상황에는 일종의 선제타격을 할 수 있도록 선제타격에 대한 일종의 자의권에 대한 부분을 일단 허용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자의권에 대한 부분은 매우 제한적이고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의권을 이제 자칫 자의권을 행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확전될 우려가 있고 실제로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의권은 일단 어떤 선제기적인 차원에서는 자의권 발동은 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금 현 한국군이 삼축체계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킬체인과 그 다음에 KAMD, KMPR이 있어요. 그래서 킬체인은 말 그대로 선제타격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예를 들어서 핵미사일이 발사될 징후가 보이면 이 핵미사일이 발사되기 이전에 우리는 선제타격을 하는 개념이 킬체인이에요. 이게 한국형 삼축체계예요. 그 다음에 KAMD는 이제 한국형 대공방어체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사일이 북한이 발사를 해서 그 미사일을 이제 고고도로부터 중고도, 저고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걸 다층 방어체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러한 미사일 대공방어체계를 MD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슬디펜스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미사일로 요격하는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요격을 하는 게 바로 KAMD. 그리고 마지막 KMPR은 뭐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있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결국 우리 한반도에 한 발이라도 떨어지는 순간 KMPR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대량 응징 보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이런 대량 응징 보복을 우리가 가하기 위해서 현무라고 하는 그래서 현무1으로부터 현무5까지 지금 현무 이후 버전까지도 지금 우리 개발을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이른바 괴물 미사일로 불려요. 그래서 이 현무 미사일 한 발이 전술핵에 버금가는 그러니까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전략핵과 전술핵으로 나뉘는데 전술핵은 전략핵에 비해서 저강도 파괴력을 가진 그런 핵무기를 우리가 전술핵이라고 하는데 이 현무 미사일의 위력이 그러한 전술핵에 못지않도록 않게 파괴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KMPR의 3단계의 삼축체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에 또 보면 지금 한미동맹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한미군사동맹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요. 1953년 7월 1일 우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미군사동맹이 국권이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해구산을 제공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나토식 해구산 제공이 아직은 안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토식 핵공유라는 것은 가령 나토 회원국 중에 어떤 한 회원국이 핵공격을 받게 되면 이제 핵 보복을 해줘요. 즉각적인 핵 보복을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제공받는 해구산에 있어서 한 단계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미 국회, 미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혹자는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 그러면 우리나라는 북한이 핵공격을 해서 우리는 핵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핵 보복을 해줘야 되는데 미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이거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여기에서의 가정은 이미 우리나라는 핵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 국회의의 승인이 며칠 늦어지든 한 일주일 늦어지든 그 다음에 며칠 뒤든 일주일 뒤에 핵 보복을 해주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일단은 지금의 이 가정은 우리가 핵공격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해구산을 제공받아서 핵 보복을 해주는 경우인데 미 의회의 승인.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일종의 요식이긴 한데 요식 절차인데 미 의회에서 만약에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 본토에 미국 국민들이 제3차 세계대전이 핵전쟁이 벌어지면 어떡하냐. 그리고 또 왜 다른 나라의 전쟁에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사용함으로써 핵전쟁을 촉발시키려 하냐. 다른 나라의 전쟁에 기입하지 말자. 일종의 반전 여론이 분다면 그럼 미 의회에서도 이걸 승인해주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즉각적이고도 확고한 그런 한미 대응태세 하에 북한의 어떤 핵 위협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너무 순진한 얘기죠. 사실은.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나토식 핵공유를 받고 있지 않고 우리는 한 단계 더 핵포복, 핵우산을 제공받기 위해서 핵포복을 실행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미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확고하고도 즉각적이며 신속한 그런 한미 간의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 그게 정말 확고하고 정말 신속하고 즉각적일 수 있느냐. 여기에는 저는 좀 퀘스천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미 의회 절차를 바꾸든지 자체 핵을 보유해야겠네요. 아니 전 세계 모든 나라는요. 핵무기를 보유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라 또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싫어하는 나라가 없을 거라고 좀 보는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궁극의 무기인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나라가 꿈꾸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NPT라고 하죠. Non-Nuclear Pro-Lieperation Treaty라고 해서 이제 NPT 그래서 핵무기의 확산을 금지하는 핵 확산 금지 조약이 1968년 유엔 산하에 이제 기구가 발족을 해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실효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건 1971년으로부터 1972년부터 이제 실효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NPT의 핵심은 그건 거예요. 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미국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 이 5개국을 제외한 기타의 다른 나라는 핵무기를 보유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NPT에서 얘기하는 핵심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이후에 인도가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하게 됐고 인도가 핵을 보유하니까 파키스탄이 핵을 보유하게 됐고 그 뒤에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는데 그런데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핵무기를 보유한 그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휘를 얻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는. 그런데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안 하지만 그런데 우리 정부는 북한에게 항상 비핵화 얘기를 하고 있고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지휘를 인정 안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정작 북한에게 비핵화하라고 그러고 핵 포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넌센스인 거죠 사실은. 그런데 어찌 됐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 북한의 핵 개발 그러니까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휘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정부는.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게 지속적으로 우리는 핵무기를 이제 핵무기 보유를 이제 포기하라 이제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린 주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은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는 돼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핵무장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맞아.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 같기도. 아 그냥 저는 두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저의 입장부터 밝히자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핵무기 보유하는 거 저는 약간 양가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이 원하시면 핵무기 보유하면 돼요. 뭐 MPT 탈퇴해도 되고요. 그리고 MPT 조약문 단서조항에는 말 그대로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필요시 핵무기 보유에 대한 부분은 그건 이제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문제는 그 MPT의 단서조문으로 들어간 그 단서조항에 예외를 인정받은 사례나 국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제한사항이죠 사실은. 그럼 MPT 탈퇴해도 좋고 하여튼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 핵무기 개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려 들면 한 달 만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재처리 기술을 이미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핵심은 우리나라도 지금 핵발전소를 많이 운영을 하고 나름의 그 핵발전소 운영에 따른 우리는 많은 또 기술적 노하우를 쌓아놓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필요시 한다면 두 달 이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핵 개발자 이제 핵 관련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엔지니어는 아니니까 제가 무슨 핵 물리학자나 핵 기술자는 아니니까 그분들의 인터뷰 내용을 이제 인용을 하자면 우리나라의 핵 관련 기술 수준이 마음만 먹으면 두 달 이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핵심 관건이 이거예요. 재처리 기술이에요. 재처리 기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핵무기 개발을 한다고 얘기 안 하고 재처리 기술을 국제사회나 미국으로부터만 승인받으면 우린 사실은 핵 보유국이 된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접근 방식이 약간 조금 이제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대통령께서 지난해 4월이죠.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해 4월 미국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과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국제사회와 미국 대통령과 함께 나란히 서서 전 세계에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하시는데 그 워싱턴 선언의 의제의 핵심은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려 들지도 않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워싱턴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선언을 한 지 이제 1년간 넘어서 지금에 와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도대체 뭔지 그것부터 좀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지난해 전 세계에 우리 미국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워싱턴 선언을 한 거는 그건 뭐냐 이거죠.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좋아요. 그때는 상황이 그랬고 지금은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은 바뀐 거다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건 인정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내가 어제는 이런 말 했지만 오늘은 이런 말 할 수도 있어. 아니 정치인이니까 가능한 거야. 그럼 저는 그거 오케이.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하려 든다고 했을 때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그거를 용인해 줄 수 있을까요? 자 하나의 국제 레짐, 국제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핵무기 개발하는 것을 미국이 눈감아주고 국제사회가 용인하려 드는 순간 가까운 이웃인 일본이 핵무장하려 들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또 이웃나라인 대만이 핵무장하려 들 때 대만의 핵 개발을 이걸 하지 못하게 할 명분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제 우후죽순 너도나도 핵 개발을 하려 들 건데 이걸 막기 위해서 발족한 게 1968년 MPT가 발족이 된 거예요. 전 세계 약 한 190여 개 국가가 이 MPT에 가입을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런 입장,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보상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고 한반도 중심에 우리 지금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함께 맞물려서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 맞는데 과연 국제사회의 용인과 그다음에 미국 정부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해득시를 좀 따다야 되는 게 그럼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하는 것과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과 또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그다음에 또 한미동맹이 파기될 것까지도 우리가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핵무장하고 핵개발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이 되고 한미동맹이 파기되려 한다면 그건 정작 누가 원하는 걸까요? 그건 북한이 원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냉정하게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제안 드리건데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 핵 재처리 기술을 용인받는 것까지는 좀 얻어내자 아니면 두 번째, 나토식 핵공유를 받아내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과거 1990년대 우리가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했다가 그걸 철수를 했는데 전술핵을 다시 재배치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좀 우리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핵개발하고 핵무장하자는 이런 여론에 대해서는 약간 양가적인 입장이긴 해요. 그런데 저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군사학자고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전쟁과 무기를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핵개발에 대한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워요. 신중해야 된다는 쪽이 좀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그런데 사실은 그건 있죠. 뭐냐면 우리나라가 전세계 군사력 순위 5위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해외 무기 수출도 많이 하고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는데 우리가 군사력 증강을 한다고 해서 이걸 꼭 전쟁을 하려고 군사력을 우리가 높이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핵개발한다는 게 우리가 꼭 핵전쟁을 하려고 핵개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핵개발에 대한 부분은 가능성만큼은 열어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큼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반면에 그러면 핵무장이나 핵개발에 대한 부분이 안 된다면 일종의 차선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나토식 핵공유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장을 하려 한다는 것에 약간 이에 못 미치지만 약간의 차선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거죠. 나토식 핵공유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에 전수력을 재배치하는 부분까지 거기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